엄마한테 또 되더라. 엄마한테 또 되더라. 시끄러워, 시끄러워. 네가 나오면 뭐 어떡할 건데? 얼른 자, 자, 자. 지금 시간이 새벽 6시야. 네가 지금 벌써 나와서 뭐 할 거야. 얼른 자. 안 돼, 안 돼. 갈런 차, 빨리 차. 얼른 자. 얼른 차, 얼른 차. 엄마 졸려, 얼른, 얼른, 얼른. 한숨 더 자. 얼른 자, 얼른 자. 동생들 다 자네, 여기. 어? 빨리 차, 얼른. 다 자잖아, 동생들. 아이, 조용히 안 해. 시끄러워. 빨리 차. 하나는 거 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? 하나야. 빨리 자자, 이제. 옳지. 한숨 더 자자. 너는 또 왜 나와? 얼른 자자고. 아이, 또 또. 또. 누가 엄마한테 대들어? 어? 누가 엄마한테 대들어? 얘기들이 그냥. 아, 너네들 벌써 나와서 뭐 할 건데. 얼른 자. 솔라. 왜, 왜. 안 돼. 세나야. 아이고, 이가 간지러. 안 돼. 조금 더 자자. 엄마 졸려. 아이고, 죽겠다. 시끄러워. 빨리 차. 얼른 자자, 얼른 자자. 이거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